안녕하세요 다와 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붉은 대게 딱지장 비빔밥을 준비했는데요 편의점에 갔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2개 구입해서 이렇게 비벼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주 해녀 해물맛 라면 총각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명랑김을 준비했어요 한번 찌개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쭈쭈쭈 흑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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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준비한 붉은데게 딱지장 비빔밥이랑 그리고 해물라면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